오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염수 공방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뇨 예상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 점점 더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법,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바다 지키기 TF를 또 열었고요. 어민들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총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 공세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정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종의 말의 선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세적 논리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은 그 공세보다도 10배의 힘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비판적 기능으로 해서 함부로 그렇게 공격을 펼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대한 국민적 영향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자중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괜찮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애를 먹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를 영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69석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죠. 이것이 사실상 양철 냄비처럼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대 정당들의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염수 문제로 본다 그러면 이런 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정부로서 국익과 국민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소위 말해서 핵폐수를 국민의 밥상에 올리려 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부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민 건강을 도의시하고 정말 친일정부가 돼서 오염이 된 오염수를 국민 밥상에 해산물에 오염된 해산물에 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자칫하면 그게 범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과연 이렇게 국익적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봅니다. 통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정부의 입장으로서 이미 명확하게 밟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5월 초, 4월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덕수 총리도 국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명확한 것은 해양 오염수,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우리가 찬성한다 입장을 낸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검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해산물 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을 기정사실화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169세기 거대 예당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면 상당한 국민적 정서에 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의를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히 국익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명확하고 과학적 검증에 의기해서 좀 기다리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이고 거대 야당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근거의 주장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과학적인 검증이 안 나왔잖아요. IA의 최종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주장이 더 무리한 주장일까요? 후쿠시마에 완전히 사고가 났었고 거기에 오염수가 발생했었고 그 오염수의 양이 무려 130만 톤입니다. 그리고 30년 내지 40년 동안 앞으로 계속 해상으로 해양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안전하다라는 것이 당연할 것일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당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꼭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외에 고체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류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그 근거로는 과학적 검증 즉 안전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의힘은 일본의 자민당인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집권당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차곡차곡 자신들의 스케줄들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일본 온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합격 여부를 판정을 내리는데 당연히 합격 판정을 내리겠죠. 그리고 7월 4일 날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방류를 결정하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더더욱 더 여당과 야당이 격렬하게 싸우는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국익과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익이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국익적 관점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국익적 관점을 그렇게 이제 편가리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80% 이상이 오염수에 대한 방위를 반대한다.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하는데 이것이 여론조사로서 야당이 거대 야당이 여기에 반대한다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는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불의의 정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오염수 방유하는 걸 찬성하십니까? 여기에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염수 방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여론조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여론조사들이 그런 기본적 설명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단편적으로 방유냐 방유 아니냐라고 따져버리면 국민 여론은 당연히 방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을 국익적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찬성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IAEA에 대해서 우리 백 교수님께서 예상을 하셨는데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IAEA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결론을 내리겠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전에 예단하는 것은 건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니까 IAEA가 독립된 그런 검증기관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UN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169석을 갖고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외교적 차원은 단일화에 중심을 둡니다. 단일화하는 것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UN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자세는 사실상 얼굴에 침맥깁니다. 자기 얼굴에. 그런 것을 이야기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민주당의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AEA가 UN의 산하 독립기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학적 검증을 못 믿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을 믿겠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더군다나 IAEA가 독립된 UN의 산하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유의에 올려서 국제공론화시키겠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메시지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렴한 상황을 봤을 때 오염성 문제가 친일, 반일 정세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아젠다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프레임을 몰고 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앞으로 있을 정치적 이익, 즉 총선에 대한 부분들에서 유일한 고점을 선점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익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치적 시력에 따져서 이야기한다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는 서로의 문호를 지금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벽을 지금 허물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외에서 열어놓은 빗장 자체에 우리 스스로 닫게 되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아니면 몇 달 후에 전개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국익적 이익, 이걸 가볍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익적 고려를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169세계, 그것도 야당답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중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신중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원전 관련 과학자들은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생태계 관련 그런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게 좀 더 투명한 자료가 필요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류를 좀 연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어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의회에서도 보다도 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이다,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우병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우병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에서 무제한적으로 수입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서 촛불을 두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무분별하게 무제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령 30개월 미만 그리고 또 위험한 부위는 제거해서 수입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광우병 환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광우병 같은 경우 괴담이었다라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도 똑같은 괴담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을 우리 교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론조사를 일종의 발상이다,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국민들 80%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과학적인 논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좀 발언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논지를 조금만 더 확대시켜간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앞서 이제 친일, 반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공부모, 국민 공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86운동권 출신 함은경 씨를 연사로 불렀는데 함 씨가 반일 민족주의와 싸움이다, 이게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함은경 씨는 유명한 분이죠. 민주주의 논리 운동가로서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두환 정부가 사업을 위해서 마르크스, 레이닌 등등을 동원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반일 감정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나오는 부분들, 이 오염수에 대해서 상당한 강경 의조를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죠. 이런 분들이 물론 정치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이 하는 것은 국익적 관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이득을 갖기 위한 그런 노림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분은 조국 전 장관과도 친하고 다 친한 분입니다. 진보진영에서 대표적인 명사를 활동했던 분입니다. 출마도 준비했었던 그런 분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반일 감정을 해서 민족적 이익,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부분들은 정말 이건 정치적 이득에 불과한 그런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함윤경 씨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메시지로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백의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타당하신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광우병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2008년도죠. 벌써 보니까 15, 6년 지라는 그런 어떤 사건인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뇌숭숭 구멍 탁.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군중인이 몰래 나와서, 그 당시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건 1년 가까이 행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십조 원의 그 행정 비용이 발생되고, 국가적 피해가 발생되는데,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광우병과 오염수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핵폐수가 오염된 생산물을, 해산물을 지금 밥상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를 좀 더 자극적 표현으로, 핵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오염에 대한 얘기가 밝혀지지 않고, 긍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 이 발언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감정에 휩싸인 그런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이런 것이 집권당의 태도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을 얘기를 하면, 아직 과학적인 검증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지금 집권당은 과학을 근거로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마치 감정적인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느냐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익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익이 좀 모호한 개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관련해서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IA에서도 지금 검사를 하고, 일본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알프스 기기를 도입해서 지금 핵 방사능 묵지를 제거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마치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괴담을 수출해서 국제 문제를 만든다, 또 야당을 향해서 반정부 단체다, 또 어민 죽이기다,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어민 죽이기입니까? 아니면 어민 살리기입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방류하는데 국제와 연대해가지고 이걸 막는 것이 지금 국제에 문제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야당이 반정부 단체입니까? 이렇게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고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피자니까 1년 넘어서 못 만나겠다. 계속해서 대결정국으로만 가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향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게 정상이냐라고 지금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실종되는 이런 나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고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전 여의도 출장소가 돼가지고 따라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정치는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좀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만 듣고 좀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질문하니까 이 정부는요. 명확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것이 0.7%든 70%든 과반수로 인해서 여기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된 겁니다. 국민의 투표로서. 국익적 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외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결정하는 판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가 판단. 국민이 건강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이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은 여기가 견제와 비판이죠. 과연 지금 나타나는 견제와 비판이 그런 견제와 비판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단일적의 기회에 대한 원칙. 즉 경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은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외교가 국익적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외교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 신뢰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어느 만큼 불신이 될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국익적인 부분도 얼마나 훼손될까? 이걸 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원약을 하면 극단적 표현을 하셨는데 극단적 표현은 공세적 전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겁니다. 핵폐수라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치레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폐수 오염대 물고기를 모으면 우리가 기영화를 낳지 않을까? 이런 어떤 위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의심이 또 있는 거죠. 정치적인 계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친일 정권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정치적 이득이 없을까요? 분명히 이득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극적 감정을 유발시켜서 유리한 정치적 고지를 참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솔직한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리스크가 아직까지 상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를 이야기할 때 위기에 빠지면 전쟁이 최고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 대한 포화를 강하게 했을 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 자체가 여기에 진화가 됩니다. 결국 결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정치 이득을 노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부가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문해서 이렇게 팔아먹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의 국정운영관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윤석열 정부가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왕주국가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에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80%가 이건 위험하다는 문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없다, 윤석열 정부가 문제없다, 그럼 맞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국민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의사를 실험하는 것이 대통령인지 국민의에 군림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우리 교수님께서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민주당이 극단적인 주장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민주당이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너무 격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민주당이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내놔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도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으니까. 그럼 저희가 토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안도 좀 질문을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의 첫 외부 일정으로 현충원 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제 정치의 원점이다라고 말했는데 일단 이 메시지의 내용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본격적으로 정치를 제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차기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좀 성급하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공항에 도착해서 자신의 책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책임이 뭐냐면 정권을 넘겨준 책임을 얘기했겠고 또 하나 작게 얘기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한 이 책임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다시 도전해서 제가 볼 때는 차기 대권을 획득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대권에 도전하겠다 또 정치 지도자로서 본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려면 세력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의 세력 기반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이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를 시작을 했고 또 동교동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니까 호남 민주당이 텃밭인 이 지역을 다시 규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토끼 첫 번째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봉하마을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겠죠. 그래가지고 또 친노 세력을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양산의 평산마을 방문할 건데요. 역시 그래서 친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초대 문재인 정부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호남을 잡고 그리고 친노를 잡고 친문을 잡고 그래서 민주당의 세력 기반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거대한 플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차기 대권 행보의 첫 걸음이다까지 대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통상적으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공식 행보를 할 때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하곤 합니다. 오늘 이 첫 걸음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봉하마을 언제쯤 가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하마을 또 조만간 방문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정치 지도자들이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그 메시지로 공식적인 행보로 일으켜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쌍두체제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향방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상당히 기추가 주목이 되는 일이죠. 실질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야 된다. 첫 행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보는 저도 언론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이 멀쩡한 아스팔트에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갖다 붙이는 것하고 똑같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만난다는 것은 통합이라는 방침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 행보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사실상 같은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민주당의 위상을 차지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재명 대표와 차별되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통합자 행보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르게 되죠. 이것은 옛날의 대선 경선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연합뉴스에 와서도 그런 해설을 했습니다마는 뭐냐 그러면 당시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 머리 주머니를 차지 않는 상태에서 뛰는 형국이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 머리 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형국이다. 뭐냐 그러면 이슈를 아주 쉽게 던질 수 있는 것이 이재명 전 대표였고 이슈를 쉽게 던지지 못한 총리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시 선정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는 상당히 이낙연 대표가 불리한 그런 행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첨문 아, 끝나셨습니까?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으십시오. 그런 첨문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적 경합 또는 내지는 정치적으로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보로 보이는 것이 예측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딸게 첨언하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재명 흔들기에 나선다면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의 미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전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의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야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갈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가 패배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 전체가 패배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미래도 없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대목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요. 손학규 전 대표가 칩크하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외면했고 상당 부분 총선에서 성공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들 뒤집어서 손학규 전 대표가 도와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그 승리의 결실을 본인이 따가지고 본인에게 정치적 미래가 열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참을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상당히 선의 경쟁적 관계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 90점을 제대로 찾아간다면 좋은데 일단 이게 물과 기름같이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배견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미 대선 경선 때 대장동 리스크라든가 성남FC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유발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을 활라선 채 불타올라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 문제도 여기에 대한 앙금이 가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스펙트럼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소위 절대적 지지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팬데믹에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결속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정호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친노진료, 친분진료 거기다가 DJ까지, 전통보수까지, 전통진보까지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렇게 쉽게 이재명 대표와 협조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각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점이 어디에 찍힐 거라고 좀 보십니까? 개각에 대한 얘기는 지금 소설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중폭 개각, 개각 장관 폭을 한 4명 정도로 하고 차관 폭을 대규모로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 정부 당시에 초기 인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내일 개각을 단행한다 그러는데 차관 폭을 좀 넓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인사의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취임 1년 차에는 여러 가지 아젠다가 복잡하게 여기에 새롭게 어떤 정의를 하거나 논리를 세우거나 여기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군 2년 차에서는 여기에 대한 빌드업을 새로 완전하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각 부처의 가장 실무적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차관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장관과 협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대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는 사람들이 직접 확인이 돼서 여기에 차관의 실무 행정을 총괄하면서 장관과 협조를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년 차에 각종 정책을 빌드업 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차관 폭을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 폭이 넓은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실세 차관, 허세 장관 우려가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차관 폭이 넓은 것은 비정상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장관은 소폭계가 그리고 차관은 대폭 교체. 이 얘기는 앞으로 차관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장관 대신에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끌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19개 부처 가운데 한 10개 안팎의 차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차관이 누가 되냐면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주로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세 장관의 실세 차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하고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칭정체제 구축의 그런 개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관 같은 경우에 소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폭하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관역에서 낙마가 나올 경우에는 또 국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확실히 되고 있어요. 이동 간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상태인데요. 또 한 사람은 통일부 장관 김용호 성신대 교수로 내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권익이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인물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깊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체락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3명 다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동 간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의 독립성 중립성의 생명인데 지금 방송 장악 전력이 있는 사람 더구나 국정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송사를 사찰하고 또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온 인물이거든요. 여기에다 또 학폭 논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매우 부적절한 지금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는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김용호 성신대 교수 이분은 지금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헌법, 사조, 평화통일 원칙과도 맞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차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권익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되고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부패수사에는 검사 출신이니까 맞아요. 그러나 권익위는 좀 성격이 다른 게 국민도 권익도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7월 임시국회 인사청문회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24년 만에 이제 참석을 한 건데 축사 내용을 좀 보면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유총연맹에 가서 저도 뭐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는 걸 봤습니다만 일단 보수적 가치, 민주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대선 때부터 여기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국가 바로 세계의 가장 원동력이고 원초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정된 정책과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야당의 견제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예단을 하고 결과를 이렇게 예단을 하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 인식을 심는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을 그런데 소정신경은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말씀 그대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위 선동 조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계속해서 대결정국으로 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허위 선동, 거짓 얘기를 하면 바이든 날림위원이 저는 저절로 생각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다.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을 좀 화합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 검사 같은 경우는 상대를 제압하고 섬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대결정국을 통해서 야당을 제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에 승리해도 계속해서 대결정국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실종되고 그러면 민생도 실종되고 국민들의 삶과 경제는 파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주먹을 내미는 그런 정치를 하지 말고 손을 내미는 좀 악수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배종우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